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좀 불편하긴 했어 오늘. 짬뽕 맛있는 집이라서 있어. 오오오. 일단 먹는 것도 찍어. 먹는 것? 미쳤다. 우리 갓 쓰고 계시지? 어. 분명 보글보글해. 며칠알도 들어가 있네. 그러네. 야 너 잘 배웠네. 유선생이. 냄새 너무 많이 드는데? 와. 맞아. 다 주니버워. 아 얘를 짜장냄새 진짜. 어떻게? 선생님 기다려 안 기다려? 선생님 기다려. 선생님 기다린거야? 슬기 부먹이네. 왜요? 왜? 오빠 찍먹이야? 나는 찍먹춤이다. 넌 안 먹잖아. 찍먹춤은 이렇게 호들 내줘야돼. 근데. 근데. 찍먹은 호들갑을 따라. 맞아 맞아. 부먹은 찍어먹어도 상관없다는데. 맞아 맞아. 애네네 그 눈목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부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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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총원에. 홍콩 만나면서도. 부먹으로. 찍먹은 거 그냥 마달모시라는 좋아해. 생각만 한다. 이거 맛집이 있네. 이거 맛집이 있네. 장들입니다. 어. 육주 맛집이야. 육주 맛집이야. 육주 맛집이야. 어. 어. 아. 이 뭐야? 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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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파다. 초파. 근데 원래 파란 모자인가? 아 원래. 아니. 그치? 이거. 기active. 어 달린다 달린다. 네복 가져와서 내복 입을걸. 나 이렇게 정. 눈이 다시 나는 거 같아 존 앤 추운다 존 앤 추운다? 존 앤 추운 거다 존 앤 추운 나 나 눈이 너무 동그래서 이게 컴플렉스야 눈이 너무 동그래서? 응 위로만 너무 동그래 양옆으로 좀 어 양옆으로 조금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화장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화장으로 커버를 못 쳐 두딩 귀여워 오늘 하실 경우에는 인공시간이면 말씀해 주시면 맞춰서 안내드리고 있고요 보통 서울이랑 부산정도까지 보지 않나요? 머리를 인사해도 돼? 머리를 인사해도 돼? 어때? 부드러워?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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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와 두딩이네 좋아 어 그래서 두딩이야 이거 뭐야? 두딩 귀여워 언제 알지? 먹어보자 손 최대한 안 떠는 중 아 진짜? 일단 좀 팠어 일단 팠는데 안 흔들린 두부맛 안 나는데 나는? 어 그래? 어 저도 두부맛 안 나요 아예 안 나 그게 좀 많이 나나? 아예 안나요 흑임자가 향이 약해서 흑임자가 향이 약해서 나 팔 떨어지는 중 아 어째어 좀만 견뎌 먹여줘? 어 네 들어가면 좀 견디기 쉬울 수 있어 아 맞았어 나 흑임자 원래 안 좋아해 녹차도 안 좋아해 우러네. 야야야 흔들려 흔들려. 다 흔들렸어 다 흔들렸어. 나는 초코를 줬어. 니 형은 배지비만 나. 원래 나 팔 떨어졌나? 팔 떨어진 거 같아. 아니 무슨 호수인데? 경포호수인가? 에디슨 과학 박물관. 청소리 추궁기 박물관. 야 이거 가족들이랑 진짜 어릴 때 오고 또 오고 싶어서 애들이랑 오자고 함. 아 근데 추궁기 소리 진짜 너무 쩔었어. 아 추궁기가 아니라 추궁기가 아니라 오르골. 오르골. 황홀했어 약간. 못 담은 게 너무 아쉽다. 근데 진짜 그때 기술력으로 그 소리 내는 거 말이야. 맞아. 근데 너무 예뻐 너무 예쁨. 오늘 나 진짜 춥다. 바로 옆에 있었어. 물 맛국수랑 비윈 맛국수랑 수육소. 두세 바퀴 돌려주세요. 두세 바퀴 싹싹. 시원하게 해야 돼. 두. 세. 이거 물 막걸리 아니? 첫. 셋. 물 막걸리 아니? 아 맛있겠다. 물국수. 물국수. 양념장이 있잖아. 그리고? 이번에는 계란 노른자를 풀어달래. 저기 많이 샀나? 그렇게 많이 안 산 거 같지? 어? 여기 아니고 저기 같은데? 그치? 여기 사고 위험 통제구역인데? 저긴 없지. 저기야 그럼. 일단 젤라또. 도깨비. 도깨비 젤라또. 이게 누가 그렸지? 오빠가 그렸나? 내가 그렸어. 병욱. 대현. 대현. 이거 내가 그린 거. 이거 나미호. 근데 다 굉장히 잘 그렸다. 괜찮게 그렸어. 괜찮게 그렸어. 그림에 아무도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공포기계 합치면 공기계.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하지? 대박이지? 어. 나일날 웹툰 기기계계 봤었는데. 괜찮게 써. 처음에 내밀었는데 나중에는. 약간 뇌절이 심하지? 뇌절이 좀 심해. 맞아. 아까 우리 에디스 망공간에서 그거 들었잖아. 응? 고작 영화를 1초인가? 응. 그걸 했는데. 참 명이 보러 왔다. 맞아. 엄청 비쌍는데도. 영화부가.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말도 안 되는 거를. 짧게. 어 짧게. 감질맛 나게. 어 해볼만하게 딱 해봐. 사업을 한 번. 어? 신석아트. 아니 사업을 한다니까. 예를 들면. 소포테드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구 아니야? 뭐야? 이거 뭐지? 샹가치. 샹가치. 뇌. 아 맞네. 히플레쉬 없어. 맞아 이거 항상. 초등학교 때 했는데. 샹가치. 샹가치. 뇌. 봤어? 네. 봤어. 진짜 재밌지? 난 그게 하울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 하울이 움직이는 성도. 음. 아닌가 보네. 네. 저는 좀 의견이 다르네요. 그럼 투표 한 번 해볼까? 어. 그럴까요? 난 샹가치. 난 하울. 하울. 하울이요? 난 샹. 하울은. 그. 남주가 잘생겼는데. 스토리는 생가치로 훨씬 재밌어. 맞아 나도. 막 엄마 아빠 돼지되고. 너 더 박진감 있어. 아니 더 긴장감 있어. 생가치로. 하쿠. 근데 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걸 모르겠어. 근데 하울도 마찬가지로 약간 지불이가 항상 그래. 뭔가 숨겨둔 것 같은데. 내가 아직 그 정도 능치가 안 돼. 서울은 그거잖아. 계속 도는 거. 맞아 그렇다며. 그래서 처음 만나자마자 기다렸다고. 어 대현이 고객님. 아니 가져가서 손으로. 숨겨. 책상이 흔들려서. 제 손으로.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내가 내가 껌덩 쓰지 말라겠지. 네. 고마워. 고마워. 응? 저는 실력 있는 작가기 때문에. 너 작가 됐어? 일 예정. 미래 작가임. 아무튼 작가임. 예린아. 응? 무시하지 말아줘. 알았어. 아 너무 흔들려. 지진이야. 우와. 도깨비 거기가 되는 거야? 응. 잘하는데? 좀 감각적이야? 응. 좀 감각적이야? 그래? 약간 천재 같아. 근데 우리 다 천재. 스케치 없이 그리잖아. 힘들었다. 검은색만 썼습니다. 잘했어? 응. 잘했어. 진짜 잘했어. 우와. 저기 이니셜까지 새겼어. 근데 진짜 드라마 안 보고 티나. 도깨비를 어떻게 진짜. 도깨비 드라마에 방망이 안나옵니다. 맞아 맞아. 칼나옵. 그냥 바로 해? 맞는 거야? 글씨 잘못 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글씨 장애인인데. 글씨 다 썼고. 와 대현이 일부러 내 옆으로 오는 것 같아. 어떻게든 나한테 또 침이. 아니야. 대현이 영상 나오고 싶어서 그래. 아 영상 욕심 때문에? 어? 다시 와줘. 다시 와줘. 어디 가냐고 대현이 피었네. 대현이. 삐졌잖아. 영상 욕심 때문에. 안 삐져 안 삐져 우리 대현이. 대현이. 아니 예린이. 대현이 삐지든 말든 친구 왔어 우리. 아 쏘리. 지가 삐지면 어쩔 건데 이놈이. 맞긴 하지. 나 딩초 그림 그려줘. 나도. 나도 딩초. 너랑 나 진짜 딩초 같다. 진짜 딩초 그림이다. 난 딩초에서 수준이 올라가질 않아. 심지어 이게 진짜 딩초가 된 거야. 약간 내 그림 보고 있으면 아바타 2에서 3D 본 거 같아. 3D밖에 안 봐서 모르겠다. 아 3D 봤으면 좋겠다. 3D밖에 안 봐서 모르는 게 아니라 저걸로 3D를 상상할 수가 없어. 다 그렸어. 엄청 열심히 서고 있네. 어 불꽂이 날아. 아 손 아니에요 손? 너무 예쁜데 너무 추워. 느낌을 잘하면 돼 진짜. 몇 년째라는데. 안에 진짜 춥다. 진짜 추워. 너무 추워. 아 이게 겨울 날씨구나. 진짜 춥다. 돌아가고 싶어. 너무 예쁜데 너무 추워. LG 캡꿀잼. 아 핑크빛이야. 너무 예쁘다. 응. 근데 내가 보기에 이 자리 있는데 사라진 거 같아. 왜냐면 사진 촬영 여기서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저거에서 어쩔 수 없이 울면 겨자 바퀴로 온 김에 멀어도 찍자. 아 까비. 그니까. 없어졌나 봐. 근데 최근에 리뷰에도 있었거든. 진짜 추워. 진짜 추워. 잠깐만. 제가 쓸게요. 이게 BTS 정류장인 거지. 되게 옛날에 찍었나봐. 근데 사진이. 그치. 최근 거는 그 정동진에 있나 그렇대. 커피바다. 뷰가 좋다 그래서. 와봤습니다. 가져가셔도 돼요? 커피 커피. 미쳤다 미쳤다. 근데 분위기 개쩐다. 근데 오늘 날 흐려서 저녁에 온 것도 나쁘지 않아. 되게 예쁨. 하다 탈방탈방거려. 근데 너무 추워. 아 근데 여기가 진짜 제일 예쁘긴 하다. 근데 제일 예쁨. 저기 불빛. 저기가 항? 저기가 보여가지고. 미쳤다 미쳤어. 우리 뭐 시켰지? 난 블루. 아니 바다소드 알았어. 네. 재현이는? 오렌지 레몬. 오로라 레몬 아이스티. 오로라. 이건가 봐 이거. 예쁜 거. 고구마 라떼. 이거 발음 조심해야 돼. 비. 비. 에이드. 치. 마이타민 에이드. 하러구이? 닭갈비 하러구이? 이런 것도 파네. 아 여기. 그건 이번에. 한 손에 있는 거 봐. 아 몰랐어. 보이나? 어 잘 안 보이네. 이거 좀 펴줘. 태현아. 아 이렇게? 보이게. 우리 이거 5,500원에 샀는데 이거 두 개 주셨어. 서툭 서툭이랑. 이것만 샀는데 마감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갔더니. 응. 갑자기 그대가. 나 근데 지난번이랑 똑같아. 나 예전에 어린이등원 갔을 때도 막 나한테 두 개 주셨거든. 나 하나 샀는데. 근데 그 다음에 오빠로 손주냐 저기. 야옹이. 야옹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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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